미끼 뭐지? 민물에서 잡은 통골로 잡은 민물고기하고 이거 민물새우 어때 좀 잡힐 것 같아? 나야 모르겠지 다섯고기가 민물고기를 먹나? 먹지. 민물새우는 이거 미끼로도 많이 쓰는 새우야 어렵게 잡은건데 오늘 처음 시도 처음인데 어떻게 알아? 낚시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던지면 많이 잡힌다 하더라고 아 그럼요? 무게 넣어가지고 미끼통 고정해가 던져보는거야 오늘은 파도가 좀 있으니까 돌멩이 하나씩 돌멩이 하나씩 넣고 문이 계속 잡고 열려 따뜻이네 여기 로프에 로프에 제대로 숨겨야지 아 잡힐 것 같나? 모르겠어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끈이 안보이니까 사람들이 손을 안대잖아 인물은 보이라 안보이죠 돌멩이를 넣어놔 오 오 개 큰거도 있다 이 칸데 야는 죽었다 아깝네 몇일 죽은지 몇일 됐는데 그죠 근데 야는 뭐지 뭔지 모르겠네 개..개 큰거 아팍하지 이거 아 큰일났네 얘를 언제 꺼내지 아 아 아 아 아 맛있겠네요 아 라면크림은 최고다 일단 넣고 오 오 호 호 오늘 이 돌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와 야는 작으니까 놔둘자 아 개가 많이 들어왔네 저거 그 말려주게 불가사리는 그냥 놔야 야는 뭐지 이게 고기 고기 많이 본 고기인데 이색이 개들이 눈도 파면 어때 이렇게 오늘 저 민물에서 잡은 피라미하고 새우하고 던져봤는데 그 개밖에 안 잡힌다 개 여태 개는 안 잡혔잖아 원래 지금 개 잡히는 철인가 개꺼 맛있겠네요 라면 매우면 맛있는데 된장찌개나 가져갈까 오늘은 개 5마리 좀 아쉽네 맛있겠어 라면 끓여봐야 돼 오 죽이는데 오 이러면 봐 오 이러면 봐 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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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하네 얘들아 라면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